국가대표 딸 바보 이용식이 4월 2일 외동딸 이수민의 혼사를 치렀는데요. 이날 결혼식에는 100여 명의 연예계 선후배 지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별도 주례 없이 일부 사회는 김성주가 물 흐르듯 차분한 진행으로 방송에서 보여준 명분 허전 MC 모습을 보여줬고 개그맨 조세호가 2부 유쾌한 여흥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축가는 신랑 원혁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부 이수민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른 뒤 울컥 울음을 터뜨려 격려가 쏟아졌고 가수 남진이 신부 아버지 이용식과 깜짝 콜라보 무대로 동지를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시작 전 입구에서부터 예능 프로그램을 찍듯 시중 유쾌하고 화기애애했는데요. 포토존에 선 이용식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객들의 축하와 덕담 세례를 받은 이용식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가는 딸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 축하를 받으니 그런 생각이 확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 전 소감을 묻는 말에 수민이가 내 품을 떠나게 돼 서운하면서도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니 이제 그 길을 잘 갈 수 있길 기도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원혁이를 만난 만큼 앞으로도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딸과 사위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용식은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다. 부모 없이 자식은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오는 손님도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살아가면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장은 이용식에게도 특별한 장소인데요. 이용식은 나와 아내가 약혼식을 했던 장소에서 수민이와 원혁이가 결혼하게 돼 기쁘다라고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식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내가 결혼 8년 만에 수민이를 귀하게 얻었다.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도 예비 장인으로서 진심을 전했었는데요. 이수민과 원혁은 신혼방 인테리어 공사로 원혁의 집에서 2주 동안 임시 동거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은 이수민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곳을 찾았고 아버지의 깜짝 방문에 이수민은 과일을 사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예비 장인과 단둘이 남게 될 상황이 되자 원혁이 같이 갈까라며 불안해하자 이수민은 친해지길 바라라며 응원했는데요. 이수민을 따라 제작진 역시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용식은 일단 합가하게 되면 전처럼 내가 여기서 혼자 살 때보다는 자유롭지 못하지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쉬운 말로 그냥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다.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지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수민이가 나 결혼할래 이 남자야 할 때 충격이었다.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이제 난 다 암울었으니까 내 딸만 부탁한다 이 뜻이겠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라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사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방송용 연출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이들도 많지만 남자친구의 존재를 공개하고 결혼 허락을 얻는 과정에서 원혁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직한 것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는데요. 이용식은 딸 이수민의 남자친구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런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방송까지 이용했다는 추측도 있었죠. 제작진이 기대한 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절절한 멜로였겠지만 시청자 반응은 예상외로 싸늘했습니다. 앞서 원혁이 이용식의 호감을 사기 위해 미스터트롯2에 출연했을 때도 이용식 인기를 이용한다거나 방송을 통해 결혼 허락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뤘던 만큼 조선의 사랑꾼의 냉랭한 시선이 향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원혁은 이용식이 자신이 무능력에 반대하는 게 아닐지 걱정하면서도 사랑꾼 이미지를 유일한 커리어로 밀어붙였습니다. 뮤지컬 배우이긴 하지만 이용식이나 연인 이수민 수식어를 달지 않으면 어떠한 화제성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놓고 결혼 허락 구하기를 방송 소재로 들고 가왔으니 어느 예비 장인이 어느 시청자가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이용식 사위는 물론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랑꾼 이미지가 아닌 번듯한 작품 활동인 듯했습니다. 정말 이수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일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식을 몇 번이고 찾아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답답해하는 반응이 많았죠. 이렇게 시청자들 다수가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어떨 수 없이 허락해줬고 예비 사위 그나마 띄워주려고 이렇게 방송 나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났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역시 답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이기는 부모는 역시 없는 것이었을까요? 결국 이용식은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상견례 직전까지도 이용식과 이수민은 눈물을 보였는데요. 상견례 날이 박자 이용식은 상견례 날짜 잡아놓고 너무 빨리 잡았나 생각했는데 금방이다. 눈 뜨고 나니까 벌써 오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왜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상견례도 이러는데 결혼식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예비 사위인 원혁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이용식은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반대하고 만나는 걸 피하고 원혁이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느냐.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가 눈물 흘리면 짜증날 거다. 오해를 풀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이용식은 내가 늦게 들어가면 문자 보내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스트레스 쌓일 바에는 빨리 시집가서 가정을 잃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가도 딸 하나만 낳으면 안 된다. 둘, 셋은 낳아야 한다고 외동딸의 결혼에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상견례 전 이용식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힘들다. 상견례 날짜를 미룰 수 없냐.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즐거워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딸 이수민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남의 집 딸 뺏어간다고 욕먹는 아들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썩 보기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이용식은 원혁의 부모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비 사돈과 악수를 나누는 이용식의 모습을 보며 이수민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은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용식은 수민이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린 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진심이 느껴졌다. 따님을 예뻐하신다는 게 딸을 시집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해 달라라 말했습니다. 이용식은 나는 지금 최악의 예비 장인이다 라며 자조적 표현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는 처음에 제가 반대하는 걸로 보여서 오해하는 거다. 주변에서 왜 안 만나 주냐고 하더라. 그때는 어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원혁의 아버지는 그러게 말이다라 답해 이용식은 놀라움을 표했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넨 말이다 라며 수습하자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라며 반응했습니다. 원혁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겠냐. 사람들이 딸 시집 안 보낸다고 속도 모르고 한마디씩 툭툭 얘기하는 개라며 이해했습니다. 원혁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둘이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수민이는 외동딸 아니냐.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저 같아도 딸이 하나면 시집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협의가 잘할 거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용식은 원혁 아버지의 진심어린 위로의 눈물을 훔치며 모두를 뭉클하게끔 했습니다. 학수고대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사되었는데요. 결혼식 에피소드와 비하인드는 오는 4월 29일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힘겹게 결혼한 만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꽃길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